안녕하세요 쇼비베이티맨상지아입니다. 오늘의 핸드폰은요 쨔! 아이벤즈 피크입니다. 보통 피크 요즘에 천원 넘어가는 것도 있잖아요. 버즈비에서 특별히 800원댐 톰티탑 피크 준비했구요. 그립 위자드 시리즈의 로고 그립 어쿠스틱용 피크입니다. 한쪽면 그리고 양쪽면에 아이벤즈 로고가 양각되어 있어가지고 우수한 그립감을 느낄 수 있구요. 그리고 러버그립이나 샌드그립 피크보다 부드러운 그런 느낌의 피크 질감인 것 같아요. 스탠다드가 0.5mm의 두께와 그리고 흰색이 지금 가져왔는데 빨간색 파란색 뭐 다양한 색깔이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입맛에 맞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수한 그립감이 굉장히 부드럽고 쫀득쫀득하다고 해야하나? 이 그립감이 되게 중요한데요. 그리고 좀 얇은 느낌의 톰기타 피크들이 더 이 줄에 좀 더 탁 달라붙는 그런 느낌이 더 강한 것 같은 저의 그런 의견입니다. 아이벤즈에서 나온 톰기타임 피크 여러분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